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 드릴 기타는 팬더 플레이어 싱글싱글 헌버커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싱글싱글 헌버커 픽업 구조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. 원볼룸 투톤의 파이브웨어 스위치에 싱크로나이즈 브릿지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 플레이어 모델은 아메리칸 프로투,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투 모델하고 거의 흡사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기타가 되는데요. 피니쉬 자체가 버터크림, 약간 좀 올림픽 하이브트보다는 약간 좀 노란빛이 돋는 듯한 팬더 인비먼어스틴 그런 피니쉬 등록한 그런 기타가 되어있습니다. 메이플렉이 되어 있고요. 비밀로 보시게 되는 팬더 로그의 메이플렉. 22년씩 따끈따끈한 아주 신상이 되겠습니다. 이 친구는 입문용 팬더 중에서는 아주 출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싱글싱글 헌버커 모델이라 깔끔한 클린턴부터 아주 헤비한 드라이브 톤까지 모듬을 해주는 그런 기타로 범용 극강 팬더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. 팬더 플레이어 싱글싱글 헌버커 모델이 되겠습니다.